안녕하세요. 산하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소리쟁이도 있고, 또 이쪽 주변에 이 풀을 보겠습니다. 갈퀴 등굴이 아주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부분은 바로 이 소리쟁이입니다. 이 소리쟁이의 새순, 새입입니다. 앞면, 뒷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리쟁이는 모르고 먹으면 독초를 먹는 것이고, 알고 먹으면 면 약입니다. 봄에 새순 나는 것은 모두 다 나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이 소리쟁이는 예외입니다. 이 소리쟁이는 새로 올라온 새순, 새입에도 초산이라고 하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독성을 제거해서 나물로 해서 드십니다. 그 점을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쟁이 새순, 새입을 채취해서 나물로 드실 때에는 끓물에 삶습니다. 삶은 후에 찬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그 독성이 싹 다 빠집니다. 해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된장국 같은데 넣어서 먹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된장국에 넣을 때는 삶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 끓이면 물에 중화가 되어버려서 초산이라고 하는 독성이 사라집니다. 해서 된장국에 넣을 때는 깨끗이 씻혀서 그냥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한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별도 차후 상세설명 올리기로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하니 차로에서 먹기도 하고 다려서 먹기도 하고 샴푸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효소 담아 먹기도 하고 아주 약성이 뛰어난 바로 소리쟁이입니다. 이 소리쟁이는 그 약성 효능이 좋아서 암 예방이라든가 각종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탈모방지나 당뇨, 피부병에도 특효입니다. 그 외에도 변비라든가 감기, 또 폐결액, 또 각종 염증 치료에도 좋고 이걸 섭취하면 살결도 고와진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쟁이는 약성은 좋은 방면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은 장기 복용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과다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산이라는 약간의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 비위가 허하고 설사가 심한 분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리쟁이는 물기가 있고 습한데 주로 많이 이렇게 자생하기 때문에 오염된 곳은 채취하지 마시고 오염되지 않는 곳에 있는 걸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봄나물 중에서 바로 소리쟁이 새순이었습니다. 산하촌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